안녕하세요 포키에요 요즘 날씨가 조금 추워졌잖아요 몸이 추워지면 안되니까 이렇게 추어탕을 가져왔습니다 추어튀김, 가오리무침 이렇게 같이 먹을게요 메이쉬 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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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아삭아삭 꾸덕꾸덕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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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 아주 쫄깃쫄깃 고소한 고춧가루 계란 소스 바삭바삭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오징어 풍불로부터 먹기 좋고 아쉽다 진짜 맛있다 먹자 먹으러 왔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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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찹쌀떡 참기름 양념장 팽이버섯 다 먹었네요 다 먹었네요 다 먹었네요 잘먹었습니다. 안녕